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로선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지도에서 지하철 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로선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래서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출발력과 도착력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속버스 터미널. 터미널에서 버스 고속터미널이라고 하면 밑에 이렇게 추천해주는 검색 결과가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이게 지정이 되고요. 도착력은 어디로 할까요? 역삼력을 해볼까요? 역삼. 역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고속터미널에서 역삼력까지의 이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2번, 3호선을 타고 교대역까지 간 다음에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역삼력으로 가면 된다라는 표시고요. 여기 이쪽에 지도 쪽으로 가보시면 마우스를 빈 공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끌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잘 안 보이시면 여기 확대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고 왼쪽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서 교대까지 간 다음에 교대에서 강남을 지나고 역삼에서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금은 총 900원이고 시간은 7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검색을 한 건데요. 검색 말고 직접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경로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거 클릭해도 클릭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경로 재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뿌옇게 처리됐던 게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제가 여기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란역을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3호선 여기 있는 색깔을 보시면 이 색깔과 여기 3호선이라고 적혀있죠? 이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3호선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수소로 간 다음에 수소에서 이건 몇 호선이죠? 분당선이죠? 분당선을 탄 다음에 쭉 가서 모란역에서 하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요금은 1100원이 나오고요. 시간은 34분이 걸린다는 뜻이죠. 아시겠죠?